개인적으로 ss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지만 저는 주로 사이트 가입하는 용도로만 활용할 뿐 정작 게시물을 올리진 않습니다. 저처럼 만들어놨다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계정을 만든 다음에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페이스북 계정 삭제하는 방법과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계정 삭제는 pc에서 진행을 하던 스마트폰 앱에서 진행을 하던 경로만 알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더 쉬운 경로는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경로가 짧습니다. 먼저 pc에서 페이스북 계정 삭제하는 방법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계정 메뉴를 펼치고 설정 및 공개 범위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설정을 눌러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내 페이스북 정보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페이스북 계정 및 정보를 연구 삭제합니다를 누릅니다. 계정 연구 삭제 페이지를 이동하면 여기에서 계정 삭제를 눌러 진행합니다. 계정 삭제를 누르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속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엔 스마트폰 앱에서 페이스북 계정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석사함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서 설정과 공개 범위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설정을 누르고 여기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서 내 페이스북 정보에 있는 계정 소유권 및 관리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비활성화 및 삭제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계정 삭제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계정 삭제 계속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계정 삭제 계속을 누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PC 버전과 똑같이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계정 삭제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속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을 삭제를 하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연구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30일 이전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계정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동 로그인을 설정을 하고 PC 버전이던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비밀번호가 뭔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페이스북은 유사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더라도 본인이 입력했던 비밀번호와 연관관계가 충분하다면 오타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로그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모를 때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본인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별도로 전화번호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추가했다면 입력했던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정말 이거 어떡하지? 지우는 방법이 없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자동으로 로그인을 설정하고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PC 버전도 마찬가지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면 페이스북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하고 사용한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점색을 눌러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좌측에서 자동완성을 누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완성에서 비밀번호라고 있죠? 여기에서 페이스북 항목을 찾은 다음에 비밀번호 표시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허용하려면 윈도우즈 비밀번호 입력하세로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하고 그리고 아무가지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에서 이걸 진행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등록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부팅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PC 버전과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탭을 누른 다음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한 페이스북을 찾은 다음에 터치를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된 비밀번호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번호 표시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패턴을 사용하거나 저처럼 지문인식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지문인식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로 보여줍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비밀번호 찾기 또는 변경 이런 방법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도 거의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비밀번호에서 막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팁까지 추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비밀번호 때문에 막혔던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